과연? 2부에서 남에게는 성공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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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후주천! 잘하기 때문에 짧은 볼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넷! 아슬아슬한. 김지원의 리식을. 어! 정보 공격. 확충하는. 아! 아.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있죠. 과일도 넘겨 서비스래 박핸드 플레이 김지원 리시브 도전 김지원의 서비스 네 맞습니다. 빠릅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백핸드 김지환 넘기지 못 김지환 제천시청의 서비스 리시브 그렇습니다. 김지환 직선 코스 날카로웠고요. 받아 냈습니다. 리시브 벗어납니다. 제천시청의 서비스입니다. 떴어요 찬스 벗어냈습니다만 멍쪽을 바라봤습니다. 제천시청의 서비스 리시브 벗어납니다. 여기가 김지환 서비스 서비스 리시브 되지 않았습니다 3구를 흘려고 제천시통의 서비스 문세현 구주차 2구 서비스를 수리 4구를 흘러 서비스 후라이 수리 승민 오랫 왼이 가 지발맨 세 3구를 흘렀 채연 박지벅 탑니다 스피레스 코어 서비스 김지헌의 리 리시브 건져 올렸고요 아 내태거 좀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산시청의 서비스였고요 포인트를 따르는 시청에게 있습니다 김지헌의 구주찬 3구 받아냈고 끝났습니다 1, 2, 3, 11